쌍디 바이오는 중국 대련 쌍디 과학기술주식회사로 2005년도에 성립한 회사로 38만평 부지에 바이오테크놀로지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고 총 투자금액은 20억원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4천억원 정도의 투자비가 들어간 국가급 하이테크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쌍디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3가지 핵심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뉴크레티드 핵산기술, 둘째, 수소기술, 셋째, 유전자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가지 핵심 기술에 대한 150여가지의 국내 터커와 30여가지의 세계 터커를 보유한 기업으로 중국에서는 손꼽히는 기업입니다. 미국에도 첫번째 직판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쌍디 바이오는 국가대표 올림픽 선수단들 공식식품지정업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003년 사스 기간 국가위생부에서 유일하게 지정한 사스 대형 면역강화 복원 제품이며 쌍디 바이오 모든 제품은 28명의 노벨상 수상자 연구진과 모든 기술 협력을 함께 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졌지만 세계적인 기술을 가진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믿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은 중국 건강식품의 최고의 기업에서 만든 제품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쌍디 펩타이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생태 이생태는 한마디로 생명을 살리는 펩타이드라는 뜻입니다. 펩타이드가 없으면 생명은 정지한다 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왜 꼭 이생태 제품이어야 하는가? 복합성 저분자 액체형 펩타이드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펩타이드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우리 인체에 펩타이드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펩타이드는 인체의 모든 세포를 구성하는 기본 재료로 인체의 각종 영역인 호르몬, 신경, 생식 및 세포의 갱신 대사, 성장, 재생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꼭 우리 제품이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차별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몸에서 섭과 냉기를 빼주는 유일한 제품이 이 생태입니다. 물론 시장에는 이미 많은 펩타이드 제품이 출시되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우리의 이생태 펩타이드는 복합성 액체형 저분자 펩타이드로 시장의 보통 단일 복말형 저분자 펩타이드와는 전혀 다릅니다. 또한 시장의 저분자 펩타이드의 분자량보다 훨씬 입자가 작습니다. 이는 최고의 과학기술을 보유한 업체만이 액체 펩타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액체 타입입니다. 이는 여러 종류의 단일 보통 저분자 펩타이드와 효능과 효과면에서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생태라는 뜻은 아랫목에 숨겨 놓은 시약과 같은 보배라는 뜻입니다. 이생태 제품의 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제품의 핵심 성분은 생강, 흑우추, 사극,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C, 구기자, 항정, 오이스터 굴 펩타이드, 콜라겐 펩타이드입니다. 이러한 성분을 노벨의학상 수상자 28명과 공동연구 협업하여 중국 대련에 있는 쌍디 바이오에서 제조하였습니다. 세계기구 스위스 SGS 허가에서도 엄격하게 검사했고 누적검사 200여가지에서도 통과를 한 무청가물 고효능의 영양 보충식품으로 중국 평안보험에서도 중국의 영양 보충식품을 맞고 한국국rant은 fase 2인으로 중국의 영양 보충식품을 맞고 한국국산과의 영양 보충식품을 맞고 감사합니다.